히퍼리 앉아봐! 히퍼리 앉아봐! 어래?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트리가드 9 트리가드 9 히퍼리 아 나 근데 애들린 진행 되게 많이 해놨거든 문제는 문제는 애들아 나 여기에서 죽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무슨 지형인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뭐하는지도 모르겠어 어 그래!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 문제는 뭔가 여기 하다가 포기 포기 포기하고 일로 간 것 같거든 왜 여길 갔다가 스톤빌은 깨질 못하고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그러기까지 지옥은 아니던데? 보니까 그리고 여기 좀 애들 잡을만 하던데 아 여기서 뭐도 잡은 것 같은데 아니 나 안 약해 심지어 아니 나 안 약해 심지어 잡을만해 이것봐 아니 아니 아 어 젓나 아파 미친 와 뭐야? 아니 데미 데미지는 들어가 근데 잘 일단 어디로 가면 돼? 나 길을 모르겠음 마 다시 길을 모르겠음 마 다시 길을 모르겠음 이 새끼야 나 나 동쪽 남쪽 모른다고 길찍어 달라고 길찍어 달라고 길찍어 달라고 이 새끼야 뭐였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 내가 맞춰볼게 서쪽 동쪽 야 사우스코리아가 북한이냐 한국이냐 한국이지 남쪽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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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우스코리아 남쪽 아니었어 서우스코리아 남쪽 아니었어 알았어 오늘 배웠잖아 북쪽 그래 북쪽 너 저 시애 짱이 인간이 하얘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여기다 떨어졌는데 죽을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죽을 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흐흐흐흐흐 아니 근데 일로 가라고 돼 있잖아 여기 아닌데? 아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미안한데 나 길이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야 길이 어디로 가야 길이에요? 그래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죽겠다 죽지 않을 수준이었는데 왜 죽었어? 방금 길 아니었어? 왜 죽었어 나? 목적지 핑 찍은데 혹시 화장실은 찾아가실 수 있으신가요? 죽여버렸어 아 이게 길이야? 근데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? 일단은 쭉 따라가 봅시다 흠흠 흠흠 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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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진정해 돌아왔어 원점으로 어 돌아와서 돌아왔어 이쪽이야? 그래 이쪽 이실인 것 같다 길이 이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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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봐도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이 길이인 것 같네요 그래 지도부터 먹읍시다 자 지도 드디어 먹었고 좋아 그럼 여기서 절로 가면 되는 건가요? 아니 지도 먹으러 갔다 왔어요 지도 누가 봐도 약간 저 성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아? 아 저 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약간 누가 봐도 성으로 가는 거 같게 보였는데 나 반대로 가고 지금 병신 스스로가 병신인 걸 인정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검은 부분이 어디에요? 열두시? 여기야? 여기?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? 내 위치에서 열두시? 이쪽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쪽 아니지? 이쪽 아니지? 이쪽? 이쪽? 이쪽 그래 이쪽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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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싫어하지 마세요 아 이쪽 야 아니야 축복 잘 찾아왔어 왜 그래 축복 찾아왔어 지도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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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? 이거 이거? 오 오 오 난 어딨어 오 오 오 오 오 한 대만 때리자! 막.. 막타를 내가 쳤어야 됐는데 막타를 늑대가 쳤네? 오 잠깐만x3 시발시발시발시발 이거 아닌데x3 잠깐 잠깐.. 시발시발시발시발 시발시발시발시발 다 왔다거 같은데.. 끌썸하기 쉽게 왜.. 왜 다시.. 원상복귀했지..? 시발시발시발 시발시발시발 맨날 터질 것 같아 일단 우리 산책씩 주워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어우 나 맨날 터질 것 같아 시발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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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